이번 주에 또 가장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과연 대선주자 공약 수혜주가 대선 끝나고 나서 실제로 상승할 수 있을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표님은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직 안했습니다. 9일 날 하시죠. 저도 9일 날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제 대선이 어쨌든 승부가 나겠죠. 승부가 나고 나서 대선 공약을 펼쳤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실제로 이행이 될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어떤 수혜가 될지 요구에 또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선거가 앞서서 이제 보통 이제 대선 관련주다고 하는 정치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죠. 특히 이제 정치 테마주가 이제 그 대선 전에 좀 많이 움직이다가 대선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재료 소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각 그 개별적인 그 후보의 인맥이나 학연 이런 걸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일단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게 대부분 이제 이런 편입되는 종목이 그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아닌 종목들도 단순하게 이제 주가 부양 차원에서 무슨 테마주를 엮이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대신은 이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그런 관련주들은 아마 좀 더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양 후보의 정책 광양 관련돼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뭐 양 후보가 그렇게 특별하게 지금 뭐 색다른 그런 공약을 잇는 건 아니고요. 두 후보 다 지금 뭐 중도층의 표를 이제 얻기 위해서 중도층 관련된 공약을 하다 보니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시적으로는 비슷하고 디테일 면에서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몇 개의 이제 큰 정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둘 후보 다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주도형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분양원가 공개나 이제 분양가 상한제들이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소형 건설사나 건자재 관련 기업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주도형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하고 민간 임다 아파트를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쪽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있는 대형 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탄소재료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원, 감원전이 이제 기조가 유지가 되고 신규 원전 가설에 대한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조금 더 수혜가 입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원전 관련 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차, 그러니까 NFT 관련돼서는 뭐 일단 양 후보들이 이제 미래 성장성을 얘기를 하면서 가상화폐 제도에 대한 이제 그 제도화, 제도권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된 사업 자체는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NFT나 P2E 게임 쪽에 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게임 관련 주가 쪽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인프라나 플랫폼 구축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 주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 그런 종목들은 이런 이슈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럼 이런 정책 주도를 살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일단 선거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걸려있긴 하지만 일단 바닷건을 좀 다지는 거 아닌가. 어떤 중요한 이슈가 하나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대선 공약을 좀 비교를 해봤고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뭐가 될지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한데 많은 분들 꼭 투표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임순재 대표님과도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